네, 관중을 향하여 경례 경례, 가수가 공손해야 된다니까 안녕하세요 영광고함 시작 영광고함입니다 58살 이상, 69살 이하로 58살 이상 맞아요? 돈 많고 명 짧고 이래? 돈 많고 명 짧고 나만은 그 다음날 바로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마워 이 할머니가 돈독이 올라가지고 네, 나는 울어 어마어마한 거 다 시키고 있어 나는 울었네 나는 몰랐네 저 달이 날 속였지 나는 울었네 나는 울었네 나루터 덕에서 손목을 잡고 다시 오마들 흔히 먼 소식 없고 나만 홀려 이슬에 잠자 달빛에 젖어 밤새도록 난 울었어 나 울었네 나 울었네 나 울었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, 인사하세요 네, 감사합니다 뭐, 노래도 아닌 걸 들어줘서 고맙다 이 말씀이죠 아니 노래 자신이 다... 예 한글자막 by 한효정